안녕하세요. 한주가 시작된 월놀입니다. 저희 집은 아파트 5층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시킬 때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미리미리 주문을 안하면 택배기사님이 힘들까봐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 길랑이들 밥이 갑자기 오늘만 주면 밥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7kg 자리를 주문합니다. 주문을 해도 일주로 못 갑니다. 그리고 집에 또 쌀도 또 준비를 하고 우리 짱도그 밥도 아무래도 우리 짱도그가 나이도 있고 해서 밥을 조금 색다른 거를 조금 영양가 있는 거를 한번 바꿔 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임영훈 산푸가 있다고 해서 이 산푸가 임영훈님의 산푸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주문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왜 주문을 했냐고 하면 이 산푸가 이 산푸가 머리에 머리 탈모에도 좋고 머리 결이 안 좋은 분한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들어서 제가 머리 결이 좀 안 좋습니다. 안 좋고 그래서 임영훈님께서 이렇게 또 노래도 잘하시지만 미스트로 진인데 노래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산푸도 이렇게 광고를 하십니다. 아우 정말로 존경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또 샘플도 이렇게 또 10개나 이렇게 또 서비스로 이렇게 또 주시고 이렇게 또 샘프 에센스 이렇게 이렇게 많은 양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배달이 왔습니다. 항상 택배기사님 항상 감사합니다. 5천까지 이렇게 또 배달도 잘 해주시고 항상 우리 길랑이들 밥 우리 또 짱도구 밥 또 우리 저희 집에 5천까지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올라오신다고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. 저에게 또 이렇게 또 필요한 또 샘프도 이렇게 배달해 주시고 정말로 택배기사님들 전국 택배기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.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한주도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임영훈님 사랑합니다. 이렇게 또 좋은 샘프도 광고해 주시고 항상 좋은 노래에도 잘 듣고 계십니다.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또 부탁하겠습니다. 아무리 길에서 이렇게 유기관들이나 길랑이들 보시면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사랑합니다.